오늘 10편 97편 말씀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늘 듣던 말씀이고 어릴 때부터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만화책을 보든 소설을 보든 대부분의 주제가 권선쟁악이잖아요 그러니 이상할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또 눌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정말 악을 미워하느냐 하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해야지요 또 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지 악을 내가 미워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10편 97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10편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8절에 보면 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알고 나면 당연히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4절에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웠던다 5절에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초처럼 녹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기뻐 뛰는가? 늘 듣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더라 이건 기뻐 뛰는 건 아니죠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려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편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셔? 심판이 정말 있어? 그러면 내가 괜찮을까? 혹시 내가 심판받지는 않을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짜 악을 미워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와 또 하나는 공평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와 공평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여기저기서 분노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다들 화를 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불이한 일, 불법도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내가 특혜를 받는다 자랑할 일입니다 자랑 얼마나 사람이 이중적입니까? 우리가 진짜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좋아합니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사람들이 알면 비난할까 봐 겉으로 내가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속으로는 은밀한 죄를 즐기고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그리고 내 속에는 이 세상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앤토니 두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법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물건을 주우면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주인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잃어버린 주인이 혹시 있는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그런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습득한 사람이 자기 것 삼을 수 있다 그런 법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모두 다 잠이 든 시간에 그는 마을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누가 바깥에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문을 열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속이 답답해서 한 번 소리친 것뿐이에요 얼른 들어가 자요 그랬던 이야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규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욕심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누구로부터 어떤 악한 일을 당하고 또는 손해를 보고 나면 그러면 마음속에 복수심이 확 일어납니다 내가 당한 어떤 어려운 일보다 나는 열 배나 더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가 진짜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도 원해요 왜? 열 배나 복수하려면 악해야죠 우리도 악을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을 말하라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은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 죽인 원수가 사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바가 되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는 악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악이 미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나 자신을 보고 악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 사람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속 사람이 문제가 됐거든요 내 속으로는 악을 좋아하고 내가 내 속으로는 안갚음하기를 좋아하고 내 속으로는 거짓이 있고 내 속에는 탐심이 있고 내 속은 음란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절대로 애매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봐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가서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 그걸 뭘 보고 아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망가진 이유는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것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악이 미워지는 것 의롭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상 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하면 안 된다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도 우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악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이 미워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시작입니다 이런 변화는 노력해서 결심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두 아들 죽은 두 아들의 장례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아홉 가지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문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와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둘씩이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셨어요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은 바뀝니다 그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정말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방언이나 은사체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고 싶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어지는 마음 악이 미워지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넬슨 만들라라고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인종차별정책 최일선에 나서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가 투옥이 되어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그는 채석장에서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그리고 남아공의 흑인과 백인을 전체를 다 통치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권운동이 평가를 받아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넬슨 만들라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자기 간수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를 VIP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연설을 하려고 나설 때 자기 간수들에게, 앉아있는 간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은 저 간수들이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었죠 저도 그들이 굉장히 미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 외에 모든 것을 저들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내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그들은 내 마음까지 뺏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당신이 추록할 때는 그들이 증오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도 그랬죠 그러나 제가 추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게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날 그들을 오히려 귀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으며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릅니다 7절 말씀에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삶이 어떠냐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의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그 사거리에 사당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경건하게 절을 하면서 향을 피우더랍니다 여기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사당에서 경건하게 절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나가서는 관광객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팔고 그리고 가짜 금시계를 팔고 그리고 매춘부를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예를 다합니다 누가 만약에 그 사당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 그들은 아마 목숨을 걸고 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악이 있다면 내가 은근히 죄를 사랑하고 악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으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거두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저 악을 미워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게 해 주십니다 10편 긴자는 10절에서 악을 미워해라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악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마음의 악이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 속의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것입니다 11절에 빛은 의인에게 비추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은근히 악을 품고 있는 사람 악을 즐기는 사람,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이 더럽고 음흉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욕심이 많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을 뒤집어 주세요 우리 마음을 뒤집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온갖 더럽고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말이에요 마음 속에 음란함과 욕심과 교만과 자랑, 거짓 그런 온갖 죄가 제 속에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목사직을 그만둘 뻔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는 듯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나를 더 좋아하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너 이름은 목사지만 실제로 너 주인은 나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 속마음은 그렇으니까요 그러나 그때 저는 성령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역사해 주세요 분명히 주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다 악이 미워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오직 그 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 안에 오신 것을 진짜 믿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힘썼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시지만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제 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악한 것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 악한 생각 자체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악한 것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영국에 선교하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한 번은 5분 기도 제목이라는 편지에 영국 목사님 네 분을 아침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선교팀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영국 목사님 네 한 내외를 초청을 했는데 아침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이 사시는 집에서 그 식당까지는 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먼 길에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식당까지 오는데 사실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시간 걸려서 왔다고 그렇게 저희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30분 만에 왔다고 그렇게 다시 알려주세요 그 영국 목사님 네 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글로에서 읽으면서 아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조그만 악도 마음에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김 성교사님이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에 어느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꼭 만나서 의논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만나자고 아니라 지금 꼭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큰일인가 싶어서 그 새벽 1시에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화가 확 나더랩니다 아니 자기가 사랑에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를 불러내 그러면서 막 짜증을 냈더니 아 그런데 사실 나 중독이 있어 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인터넷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어떤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난감하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숨기고 결혼하라고 할지 아니면 너가 깨끗하게 떠나라고 해야 될지 별로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때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야 너 그때 그 중독 어떻게 됐냐 어 그거 없어졌어 아니 도대체 한 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 중독이 다 사라졌느냐 자기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을 찾아갔댑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를 만들어 연주도 해줘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 그 교수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독에서 떠난 거예요 그 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초청받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황홀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군목에 훈련 받으려고 들어갔을 때 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정을 잘 모르면 기도하기도 어려우니 우리 이제부터 매일 일기를 써서 편지로 주고 받읍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군 훈련 중에 매일 그날 일기를 쓰고 그리고 편지를 그 다음 날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일기가 그 며칠 뒤에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군 훈련 기간에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훈련 끝나고 제 아내를 위해서 그날 일기를 쓰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회복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기간 동안 저와 저의 아내는 일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진짜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일기 쓰는 것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일기는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연애 편지 쓰는 기분으로 매일 저녁에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그냥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주님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모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악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속으로라도 품고 싶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아 이것이 내 고백이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고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는 해야 되는 일은 하고 싶어지는 것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제 심령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 속에 악이 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이 너무 상큼하시 dane 한 가지